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오늘 스마트폰 시장과 관련된 IP 부품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셔볼까요? 그동안 장기적인 불황을 겪었던 스마트폰 시장이 내년부터 원만한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IP 부품주의 투자 심리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은 현재까지 11억 6천만 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3년 연간 출하량 10억 4천 900만 대 이후에 10년 내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발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분명히 스마트폰 판매량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2,500만 대 판매량을 돌파했습니다. 전작 대비해서는 한 23% 판매량이 증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갤럭시 S23 울트라의 판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출시 6개월 이후까지도 양호한 판매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갤럭시 Z 플립이라든지 폴드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스마트폰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우울증 관리라든지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앱 개발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인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도 성장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바이오리듬 체크라든지 진단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스마트폰의 고급화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내년에 AI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고화소와 경쟁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향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폰 부품 업체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IT 부품 업체는 전체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탑픽은 삼성전기로 제가 선정해봤습니다. MLCC와 반도체 기판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스마트폰을 비롯한 주요 IT 기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갤럭시 S24를 시작으로 글로벌 스마트폰에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이 됩니다. 고부가 MLCC에 대한 매출이 견인된다고 볼 수 있고 내년 영업이익이 8천억 이상으로 완만한 회복이 전망이 되고요. 또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업체 유통 제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 조짐이라고 볼 수 있고 내년 1분기부터는 신모델 효과도 본격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프리미엄 가정과 자동차양 AI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AP에서의 고사양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곧 반도체 기판의 미세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고용량 MLCC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삼성전기의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기술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위치는 아닙니다. 요즘에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올해 11월에 바닥을 짚고 꾸준하게 우상향한 흐름이어서 지금 박스권 거의 상단 부분에 다달아 있는 상황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우상향을 보인 이후에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5.12 평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가 15만 천 원 근처 전후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이 돌파되는 가격 17만 원까지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4만 3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서 IT 부품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 삼성전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수소경제와 관련돼서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한덕 총리 주재로 해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소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수소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저께 나온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청정수소인증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수소산업에 대한 소부장 지원 부분, 그다음에 수소전기차에 대한 보급 방안, 그다음에 수소에 대한 R&D 단련된 부분들이 같이 논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청정수소인증제가 가장 관건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소를 생산을 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이하로 된다고 하게 되면 청정수소로 인정을 해주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인데요. 그동안 수소발전 관련돼서 여러 일부 입찰이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수소차, 특히 상용차 중심으로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겠다. 이와 더불어 수소충전소도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도까지 수소차는 30만 대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중에서 수소 버스를 2만 1천 대 정도를 확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소충전소도 지금보다 대폭 늘린 660곳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소 소부장 관련된 부분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7배 증액을 하면서 수소 관련된 10개 중점 사항에 대해서 원철 기술 확보, 산업화를 촉진하겠다라고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부장 관련된 수소 소부장 관련돼서 국산화율을 80%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와 수소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간의 MOU도 어저께 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소 관련된 부분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중에서 관심주로는 효성중공업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 수소 충전소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이렇게 수소 상용차,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한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린덴 그룸과 지금 조인트 벤처로 울산에 지금 대규모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정도의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연간 1만 3천 톤 정도의 액화수소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소부장 업무 협약식에도 대표 기업으로 참석할 만큼 수소 관련된 분야에 대한 시장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올해 초에 효성중공업이 가장 주가를 강하게 견인했었던 게 변압기 사업 부분의 수익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요. 아마 향후에도 이런 변압기 수요가 몇 년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개선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 18%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13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효성중공업은 조금 눌림목이 발생했을 땐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차트상을 본다라고 해도 지난 12월 달에 22만 원을 기록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에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17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21만 원, 손절은 14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만 원, 21만 원, 손절가 1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